내가 낼 줄 몰랐지 너 뭐다 왔다니? 아니! 집에서 찍으면 안 돼! 왜? 이게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야 나 안 포기했어 나 안 포기했어 손잡이 내려주세요 내가 내려야 돼? 잠시 안전방 확인하겠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안 그래도 슈퍼바이킹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행중에는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손이나 발을 밖으로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행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야 뭐야 아우 더러워 왼쪽은 엔지인 이렇게 운동을 숨을 줄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너도 아침에 갔다 여기 앞에서 올라왔다 이쪽은 엔지인 그와 같은 시리즈의 섬으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너무 무서워 다리 지난나, 다리 지난나 어우 엄청 무서워 내가 죽을라그랬냐 으아!!! 와아!!!! 아 이게 왜 이렇게 다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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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